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오픈 튜토리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바로가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우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위쪽의 상단을 보시면 내 컨텐츠와 참여활동이 있습니다. 여기서 내 컨텐츠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산자로서 생산한 컨텐츠들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이 참여활동은 자신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관심있는 컨텐츠들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우선 내 컨텐츠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코스와 모듈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코스와 모듈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링크를 드리고요. 이 코스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모듈에 대한 자신이 생산한 모듈들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만약에 모듈을 추가하거나 코스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참여활동에 보시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타인의 컨텐츠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물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컨텐츠도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공동공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아파치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공동공부 참여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. 이것을 클릭해서 여기서 참여를 했을 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모듈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백분율은 자신이 공동공부에 얼마만큼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백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봤어요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오픈 튜토리얼 쓰는 각각의 토핑마다 이 하단에 봤어요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한 번이라도 또 누른 적이 있는 모듈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듈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